안녕하세요. 홍당무입니다. 오늘은 긴급하게 공지 드릴 사항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.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현재 운동 관련 컨텐츠의 촬영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. 코로나 확산 전 실내 스포츠 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이 있긴 합니다만 이 영상을 지금 업로드하는 것이 시의적절한가?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이에 오늘은 휴방을 공지하고 차주부터는 실내에서 3인 이하의 인원으로 촬영할 수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컨텐츠를 기다려주셨을 구독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